와 역시 에픽하이 정말 멋집니다. 대단합니다. 힙합을 잘 모르는 저도 열광할 수밖에 없는 무대였어요. 특히 언나운 DJs와 2컷이 보여준 라이브 DJ 쇼. 이런 무대를 또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? 어느 방송국에서 보겠습니까? 수아씨? MBC 쇼 음악 중심! 자 수아씨 또 할 말 있죠? MC도 최고예요. 아무튼 정말 멋졌습니다. 에픽하이의 파워 리사이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 하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 더욱 멋진 무대를 만나뵙겠습니다.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! 쇼 음악 중심!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